자, 20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이 매질 A,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매질 A와 C의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을 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가의 A, B, C 중 두 매질로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냈다 그랬네. 자, 일단은 보니까 A에서 B로 진행을 할 때는 여기서 전반사했다 그랬죠. 그치? 전반사의 조건 뭐다?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굴절율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A의 굴절율이 B의 굴절율 보다는 크겠구나. 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일단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A에서 다시 C로 진행을 합니다. C로 진행을 하는데 봤더니 자, 법선을 쓱 하고 그려보면은 여기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어 어때? 굴절각이 더 작죠. 그치? 굴절각이 작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다? C가 A보다 굴절율은 더 크다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니까 아, C의 굴절율은 A의 굴절율 보다 크구나. 그러면 굴절율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굴절율은 일단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죠? 자, 얘네들 가지고 광섬유를 만든다 그랬는데 광섬유를 하는 건 이런 거지. 코어 안에서 어떻게 돼? 코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치?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코어의 굴절율이 클레딩의 굴절율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코어와 클레딩, 광통신을 고르면 되겠네요. 광섬유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지금 B가 코어고 A가 클레딩인데 자, B는 지금 어때? A보다 굴절율이 작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코어고 B가 클레딩이네. 그치? 근데 C는 B보다 굴절율이 크니까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A가 코어, C가 클레딩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굴절율이 작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